야방 시구이 야망고가 또? 또? 뇌사진 씻고 싶어 또? 그가 야방 아니 저기 말 좀 하지 좀 마 글쎄 뭐야 또? 옷 사자는 거야 뭐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댕기는 왜 그 저기 빵교실 있잖아 거기서 뭐 숙제를 내줬는데 거기서 뭐 숙제 받아달라고? 아 그게 아니라 그 숙제가 남편과 무슨 사랑의 케이크를 뭐? 사랑의 뭐? 케이크 해줄거지? 미쳤어? 내가 그런걸 왜 해? 해줌 숙제인데 응? 해줌 여봉 무슨 소리지 마 착착해 그냥 못하겠다 해줄까만 근데 징그럽게 여봉 소리 고고 앉았어 여봉 안 할게 해줄까? 미쳤어? 여봉 좀 하지마 피곤해 죽이네 무슨 아이고 그래 관둬 관둬 내 팔자에 무슨 남편과 사랑의 케이크냐 아이고 관둬 어? 문은 왜 거두칠구나 알게? 그릇을 다 깼다는 거야 다 깨야겠다는 거야 왜? 마누라보기는 지나가는 똥개보다도 못 보는 걸 니까 그릇은 아까운가 보지? 아이고 이 사람 또 삐졌다 또 삐졌는 내가 왜 삐져? 삐졌는데 뭐 삐졌잖아 그치? 삐졌지? 삐졌어요 삐졌어 내가 뭐 세상에 대단한 걸 바래? 고가 케이크증 같이 만들 되는데 고거를 못 해 주고 아우 내 팔자야 아우 세상에 짜증나 왜 그렇게 팔자 탈에게 맨날? 아이고 케이크 만들면 될 거 아니야? 뭐? 정말? 아우 아버님이랑 같이 만드시네요 아이고 숙제는 한잔 숙제 내가 이 나이에 진짜 이거 뭐 하는 짓인지? 두 분 보기 좋으세요 아싸 파이팅 아싸 나니? 이렇게 안 돼 이거? 아이고 기왕 하는 거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? 웃음이 나와야 웃지? 이거 언제 이거 다 해 이거? 대충 한두 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잘 좀 해봐 응? 뭐 하고 힘든다고 에이 진짜 이하이 당신이 이거 해봐 내가 그거 그래 바꿔 바꿔 아 그렇게 튀기지 마 옷에 튀잖아 아이 미안해 아이 좀 즐겁게 하면 안 돼? 당신이 왜 맨날 그 모양이야? 그거 그 모양이야? 안 해주는 거 해주는 거 고맙다는 소리 나라고 이놈 하려 말고 그냥 아야! 어이 이영감장이가 진짜 아 아니 말 말고 이게 미쳤나지 마 해보겠다 이거야? 뭐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래 그래 해보자 해봐 해봐 에잇 으 소름사라고 소름사 OM 아 아 아 아아 아 ні 아 아 아이야 거지마 거지마 대박 Речь 바람은 거지마 쏴 아 아이고 아 pie 이제 생크림을 발라면 되이요? 아이 그래 아휴 발라 발라 오원 없이 쳐바라 그냥 아 졸려 죽겠네 정말 그서 내가 내일 하자고 그랬잖아 아니 내일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 사람말로 могут 모르더라 뭐래 아휴 이거 왜 이래? 백현나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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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도 맨날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는거지? 아니야 실수야 실수 실수 애가 이놈 장난치지마 요것만 완성하고 이제 다 됐잖아 초콜릿하고 과일만 얹으면 돼 내가 분해 안 풀려서 그래 이 한망구야 하지마 왜 이래 유치하게 내가 일부러 그랬어 유치한 거 좋아하네 한망구도 다 해봐 다 해봐 하지마 하지마 내가 참을라 그래도 이놈의 영감 되겠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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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ybe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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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뭐야? 뭐야 왜 저러셔? 셀넛도 내고 가면 하이킥하이킥 자기네 믿고 거짓은 없이 하이킥하이킥 이걸 운전 태양 났대 수박음치로 청문 났대 너는 빛날게 설마 자는 거야? 어떻게 이런...